재웅이라는 글은요, 재웅, 재웅, 재웅이라는 글은 증식한, 증식한, 뭔가 이렇게 갖추는 운, 이게 재웅, 정제 그러면 필수품이고요, 현재 그러면 키오품이에요, 그래서 갖추는 거에요, 갖추는 거에요. 그래서 물건이 하나 배달되더라고요, 물건이 언제 올까요, 재웅에 들어오는 게 재웅에, 편제원에 왔으면은 기업품을 주문한 거고, 정제원에 왔으면은 필수품을 주문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재웅에 하는 일, 하는 짓들이 다 그릇살이에요, 그릇살이에요. 주거 환경에 변화를 드리라. 주거 환경에 변화를 뭐 해야 돼요? 장판, 벽지, 청소도 되고, 청소, 뭐 이런 거. 그래서 주변 여건, 환경을 변화를 시켜가지고, 주변 여건, 여건을 변화시켜가지고, 기분전환을 빼야 하는 거에요. 그래서 정제로 하면은, 내부의 기본전환을 빼야 하는 거죠. 편제라는 것은 외부의 기본전환을 빼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제는 주로 내부, 안에, 안에, 안에 개념이라고 행동을 하시면 돼요, 편제원에는. 정제원에? 아니, 정제원에는, 안에, 안에. 약간, 약간 이제 그, 아줌마들이나, 아줌마들이 이렇게 정제원 들어오면, 이제 불쌍불쌍 그러는 거예요. 세탁기를 바꾸니, 냉장고를 바꾸니, 뭐 이런 거. 그게 이제 정제원이 하는 짓입니다. 멀쩡한 냉장고, 3년밖에 안 됐는데, 툴툴히 그러면서 바꾼다는 놈. 이제 이런 짓을 하는 게 이제 정제가 하는 짓이에요. 근데 이제, 편제라는 것은, 이건 이제 외부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외부적인 거. 그래서, 편제라는 외부적인 거라는 것은, 이렇게 이사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외관을 바꾸다, 외관을 바꾸다, 이런 거. 이런 변화를 깨하는 게 편제입니다. 그리고 꼭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정제는 그동안에 답답하고 짜증 났던 부분들을 바꾸려고 하는 거고, 편제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뭔가 좀 기분전환상화. 그래서 편제원이라는 것은, 의외의 지출. 이렇게 의외의 지출하는 운의, 편제 운의입니다. 그래서 편제 운의는, 가급적이면 뭐 하지 마. 결국은 그거는 소비에 불과한 거예요. 편제라는 것은, 소비. 이렇게,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나한테 이렇게 된다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고, 소비지향으로 가는 게, 편제입니다. 편제. 편제. 어떻게 어떤 일도 모르겠냐. 제가 이렇게 했네. 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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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재라는 것을 쌓는 거예요. 물론 그게 나중에 쟁기려면 당이 나가긴 하겠지만, 어쨌든 재라는 것은, 이렇게 곡식을 쌓으려는 게, 제가 아는 성입니다. 제가 아는 성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애들 같은 경우도, 제가 들으면 항마살 그런 이야기하지만, 항마살. 항마살도 그런 정제가 항마살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마. 마. 마가 꼈다고 그러나. 공부를 안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응. 항마살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인성을 극하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가 인성을 극하니까, 항마살 그래요. 대규분을 갖다가 항마살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천인의 재훈이 들어오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뭐 하니, 안하니,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항마살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제냐, 현제냐에 따라서, 항마살이 이렇게, 달라지죠. 달라지죠. 그러면, 현재 라는 것은, 바깥으로 도는 거예요. 그러면 문양은, 결국은, 현재의 공부를 안 하는 것은, 외부적 관계가 크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친구라든지, 주변 여건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게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현재의 운재라는 것은. 이거보다 더 재밌는 거.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재밌는 거. 오랑이 미치다. 이거보다 더 재밌는 운동을 열심히 당기다. 이거보다 더 재밌는, 술을 퍼먹고 당기다. 그게 이제, 현재의 편제인 거예요. 현재. 그래서 항상, 그, 뭐, 학생이 아니더라도, 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은, 그 자체가, 자기가, 현재의 일보다, 일보다, 더 즐겁고 재밌는 게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편제가 있는 사람은, 취미를 지급으로 가지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러면, 빨리 이거 끝내고, 나가서, 딴 거 아닌 걸 하고, 그런, 편제라는 그런, 편제라는 그런, 그러니까, 에이아료 같은 경우에, 편제 같으면은, 컵서를 열심히 하면은, 강한하면, 컵서 쪽으로 가게 해줘.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그 갑자기 운동을 열심히 할 거면 해줘. 그렇게 해주라니까, 이렇게. 그게, 그건 안 된다고, 아, 편제 못 이깁니다. 아, 유혹이 더 큰데, 그 재밌는 게, 어떻게 이겨, 그걸 갖다가, 절대 못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편제운이라는 것은, 다른 거 더 재밌는 게 있다. 이런 뜻이고요. 정제운은 그런 거 아니에요. 정제운이라는 것은, 내부의 문제입니다. 필수품의 문제고, 이건 뭐냐면은, 공부할 여건이, 구비되지 않은 거에요. 정제운이라는 것은, 정제운이라는 것은, 여건이 구비되지 않은 거에요. 예. 여건이, 정제운이라는 것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할 여건이 안 돼 있는 거, 이런 게 아니라, 도저히 공부를 할 수 없는 분위기. 독서실을 보내든지, 도서관을 보내든지, 도서관을 보내든지, 또 가면, 또, 애들, 정제로 제공되는 게 아니라, 또, 독서실 가도, 또, 거기도 분위기 안 돼. 갔더니, 바깥보다 안이 더 죽다든지, 담당을 안 해준다든지, 담당을 안 해준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 그런 문제들이 이제, 결국 발생하는 게, 정제운 문제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에요? 애가 편제로 되어 있으면, 애를 잘 구슬려야 하는 이야기고, 애가 정제로 되어 있으면, 공부 여건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애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공부를 잘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 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제 직장을 다니든, 뭐, 회사를 경영을 하든, 그것도 결국은 다 마찬가지에요. 정제냐, 결국은 편제냐의 문제인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그 뭐냐면, 재운이 왔다라는 것은, 재운이 왔다라는 것은, 경영주 입장에서는, 경영주 입장에서는, 여론을 수렴해야 될 입장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경영주 입장에서는, 회사원의 입장에서는, 회사원의 입장에서는, 이제, 임무가, 임무가 온 거입니다. 임무가 온 거. 학생 입장에서는, 재운이 온 거는, 기로에서 온 거지,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기로, 아줌마 입장에서, 재운이 왔다라는 이야기는, 주변 여건을 바꾸려고 하는 의지를 이야기하고, 주변 여건을 바꾸려고 하는 의지를 이야기하고, 주변 여건을 바꾸려고 하는 의지를 이야기하고, 주변 여건, 아까 얘기했던, 정제는 생필품, 현재는 기옥품, 경영주 입장에서, 제가 왔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왔다라는 이야기는, 여론을 수렴하라는 이야기예요. 글 뿐은, 정제가 왔으면, 내부 단속하라는 이야기고, 편제가 왔으면, 외부 단속하라는 이야기예요. 정제가 왔으면, 내부 단속이니까, 내부 단속이니까, 내밑에 부하 지본들이었던, 내밑에 부하 지본들이었던, 요건들에 뭘 생각하고 있는 게,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는 건지에 대해서, 귀를 기길 때가 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 요런 소리에 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정제가 아니라, 편제가 왔다라는 것은, 편제가 왔다라는 것은, 내부가 아니고, 외부 환경이에요. 외부 환경. 외부 환경이니까 뭐예요? 거래처죠. 거래처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가 왔다. 회사원이 정제라는 것은, 정제가 왔다라는, 임무가 왔으니까, 정제가 왔다라는 이야기는, 더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예요. 산릉 팔지 말고, 결국은 정제, 재생관 해가지고,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예요. 편제가 왔다라는 이야기는, 자기 일 외에, 다른 것 까지로 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회사원, 대외적인 뭐 이런 거 있어?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자체가, 자기 일만 열심히 해야 될 나라가 아니잖아. 다른 곳 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소화시켜야 되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대부분 뭐예요? 대부분, 정제가 왕하다라는 것은, 모든 사주에 있어서, 정제가 왕하다라는 이야기는, 자기 공분 다하는 착실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정제가 왕하다라는 이야기는, 현재가 왕하다라는 이야기는, 자기 하는 거 말고, 잿밤에 관심이 더 많다는 거죠. 정제가 없다는 것은, 정제가 없다는 것은, 정제가 없다는 것은, 잘 정해진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정제가 없다는 것은,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는 뜻이에요. 정제가 없다는, 정해진 일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가서,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편제가 없다는 것은, 편제가 없다는 것은, 주어진 그 외에는, 다른 거 할 줄 모른다는 뜻이에요. 문제지, 그것도 문제지 뭐. 정편제가 다 있으면, 좋은 건 아니야. 이슬람은 정경 안이든가. 좋은 건 아니래도, 저도 어떤 말 도와줘야 돼요. 뭐가요? 정편제가 다 있으면, 정편제가 다 있으면, 정편제가 다 있으면, 자기도 열심히 하고, 다른 것도 열심히 하고, 노는 것도 열심히 하고, 완벽한 사람이네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녁 저리 보니까, 6시까지 열심히 일하고, 그날 저녁에, 차 끌고 내려가가지고, 저녁 12시 도착해가지고, 요트 타는 인간. 이런 인간도 있더만. 자기가 열심히 하고, 노는 것도 열심히 하고. 왜 그런 것도 열심히 하고, 그게 말이 됐냐고, 그게. 정편제 다 있으면, 자기도 열심히 하고, 너무 열심히 하고, 어느 한쪽은 좀 뭐 슬프게, 사람이 살지. 그렇잖아. 편제만 있으면, 적당히 빠져나와가지고, 놀러 갈 거 아니야. 정자만 있으면, 정자만 있으면, 열심히 일하고, 남는 시간 가지고, 놀러 댕길 거 아니야. 정자만 있으면, 정자만 있으면, 열심히 일하고, 남는 시간에, 놀러 댕길 거 아니에요. 정자만 있으면, 그렇지. 어쨌든, 정자는 열심히 일하는 거니까. 응. 당신은 정편제 다 있잖아. 다 있으니까, 일둥이 열심히 하고, 노는 것도 열심히 하고, 24시간이 모자라는 사람이야. 아, 바쁜 사람이네. 미래라는 사람이지. 정편제가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편제가 다 있으면,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하게 하지 못하는 것.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뭔가 하나 들어서, 뽕을 뽑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 뽕 뽑는 사람들. 나처럼 편자만 있으면, 그 다음 일이 있건 말이고, 일단은, 놀고 보자. 놀고 보자야. 놀고 보자야. 놀고 보자야. 놀고 보지? 일하고 자지? 논 다음에 일하나? 너는 어떻게 됐나? 잘했어? 미리 아겠지. 근데 노는 쪽이. 노는 게 우선 이게 일까봐. 그냥 편자만 있으면, 편자만 있으면, 논이라고, 그 다음 자기 업무에, 지장을 주는 사람. 그래, 딱이네. 자기 업무에 지장을 주는 사람. 정자만 있으면, 자기 업무에 지장이 안 줄 만큼, 적당히 놀고, 짝깍짝깍 기가하는 사람. 정편자가 다 있으면, 조금만 있으면, 정편자가 다 있으면, 더 세 빠지게 놀고, 또 세 빠지게 일하고, 또 세 빠지게 놀고, 또 세 빠지게 일하고, 이 점 중에, 몸이 남아나지 않겠죠? 몸이 남아나지 않겠죠. 정편자가 다 있으면, 정편자가 다 있으면, 24시간이면 우주각이. 뭐가 있나요? 챔팬지 다 있나요? 네? 나? 응 두 개 다 있구나 그럼 바쁘겠네 하.. 잠시만 그런 사람 뭘 바쁘다 왜 안 맞아? 왜 안 맞아? 안 맞는 게 아니라 안 맞는 게 아니라 영국에 따라 달리지 사람이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라 일이 없으면 할 일이 없으면 안 맞는 거지 무슨 할 일이 있어야 맞는 거지 왜 그러는 건데요? 그걸 뭘 왜 그래 사람이 할 일이 있어야 그게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할 일 없는 백수 붙잡아 놓고 정편지 다 했던 거 바쁘다 그럴까 아 할 일 있는 사람만? 그럼요 할 일 없는 사람은 상관없고? 그럼 할 일 없는데 맨날 놀지 뭐 할까 할 일 없는 사람들은 정편지 다 있는데 정편지 다 있으니까 할 일은 없고 돈은 있고 그런 거 없지 뭐 정편지에 들어오면 일도 잘하고 농기도 잘한다는데 개꿀이나 농기도 잘하고 일은 더 어쨌든 무죄는 무죄 무죄는 결국은 뭐예요? 일 없는 사람이에요 일 없는 사람 무엇이란 것은 일이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용먹어 그래 무죄인 사람 무죄인 사람 얼마나 많았는데 엄청 바쁘던데 무죄게 바쁘던데 무죄게 바쁘던데 아니 일 없는 사람이라니까 그치 일 없는 사람이라니까 무죄는 일이 없는 사람이지 무죄라는 것은 결국은 무죄라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건 개인적인 일을 이야기해요 무죄라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고 관이라는 것은 공적인 일이에요 개인적인 일과 공적인 일을 이야기하는데 결국 무죄는 개인적인 일이 없는 사람이야 결국은 공적인 일에만 분류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명분에 죽고 명분에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무죄라는 것은 무죄라는 것은 내가 나를 관리할 수 없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스케줄을 내가 관리 못하는 거 있죠 바쁜 사람은 많아 농이라고 바쁜 사람, 장이라고 바쁜 사람, 이란이라고 바쁜 사람 많아 그래서 무죄가 바빠 보이는 이유는 그거예요 자기 스케줄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바빠 보이는 거예요 그럼 무죄는 돈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먹고 쓸만큼은 있는 거지? 무죄를 지고 못 사는 사람이 그게 없는 거예요 돈은 못 모아도 먹고 쓰는 건 잘해야 돼 근데 선생님이 그 전에 그랬어 무죄는 이게 돈을 모아도 처음에 시작한 그 발전이 없다 그 시점으로 다시 간다 그렇지 결국 그게 무죄 결국 뭐냐면 무죄라는 것은 무죄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경제적 관념이 없는 사람이라서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말고 이게 무죄거든 그래서 무죄는 돈을 모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이 모인 것 뿐이야 그래서 무죄들도 수십 부자도 많아 천지야 무죄들이 무죄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것은 그것도 축복이에요 죄가 없다는 거 죄가 없다는 거는 돈 나갈 일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돈 때문에 구애받을 일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돈 때문에 구애받을 일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내가 아는 사람은 무죄데 나 평생한 딸내미가 투석하는 데 보다 봤어 아무 어쨌든 간에 돈에 대해서만큼은 피해를 안 받잖아요 쟁쟤할 일이 없죠 쟁쟤할 일도 없죠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만큼 피해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무관도 마찬가지예요 무관도 한강정관 당할 일이 없고 똑같은 모양이니까 무죄라는 것은 돈에 대해서 피해볼 일이 전혀 없는 겁니다 지금 죄는 현재에 대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자기 스케줄 대로 살기는 힘든 무죄들이요 그러면 무죄든 이렇게 하면 무관도 상강정관 할 일이 없다고 하지만 그럼 또 없는 건 없는 거잖아 네 그러면은 아니니까 무관이라는 것은 결국은 관이 없으니까 무슨 명예 손상을 당한다라든지 무슨 사건 소송에 휘말린다라든지 이런 길은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아, 그 뜻이요? 네 관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올라갈 생각이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올라갈 생각이 없으니까 내려갈 일도 없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왜? 피해를 안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없다라는 건 죄가 없으니까 돈이 없는 거 아니에요 돈 없이 세상을 어떻게 사나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돈 없는 것도 다 부근 부근 다르잖아 다른데 그거는 쭉쭉 나가는 거야 쭉쭉 이렇게 세워줄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무죄요 그게 무죄요 그게 무죄요 그러면 돈을 물을 수 있는 거야 한꺼번에 계속 쓰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계획 없이 살까 아, 그제는 계획이 없는 거야? 계획 없어요 돈에 대한 지출 계획이 없어 경제관념이 없어 경제관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돈에 대한 경제관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눈앞에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말도 이게 무죄요 무죄요 무죄니까 무죄니까 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죄니까 관도 소용이 없어 관도 무용지물 되게 만드는 게 무죄 무죄 무죄는 경제관념이 없습니다 무죄은 지키지 못하는 게 무죄 죄를 못 지키죠 무죄은 죄를 못 지키는 게 무죄 죄를 못 지키는 거 그러니까 무죄 무죄도 결국은 경제관념이 없기는 매한가지예요 무죄 무죄도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말고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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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무죄하고 틀리는 건 뭐냐면 무관이라는 것은 무관이라는 것은 그래도 가둥바둥 살아 보려고 애는 쓰는데 일반은? 네 아껴보고 어떻게 해 보려고 애는 쓰는데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안 되는 거 무죄은 애초부터 그런 생각도 없고 뭐 아끼니 많이 뭐 적금을 넣는 이런 생각 자체가 없는 게 무죄 무관 무죄은 자기 땅에는 분도한 모아 오려고 하고 어떻게 미래를 어떻게 설계를 해 보려고 하는데 도대체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생각 없는 거 생각 없는 거 하고 해 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 틀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죄가 부관이 이제 간이나 재가 들어올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허짓거리라는 거죠 무죄가 이제 무죄가 이제 제가 들어오면은 이제 계획을 세우죠 그때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뭔가 이렇게 투자라는 개념이 섭니다 지금 뭘 투자를 해서 언제 수익을 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개념 예습이 시작을 하죠 무죄가 제가 들어오면은 근데 평생을 안 해 봤던 걸 갖다가 운이 들어와서 한다고 해서 대낙이 배우고는 실패입니다 그래서 들어가기만 들어오고 회수가 안 됩니다 무죄가 제가 들어오면은 제가 이렇게 무죄가 제가 들어오면은 자기가 느끼기는 하죠 야 내가 정말로 개념 없이 살았지 음 그 장착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네 자기 이야기를 반성은 하죠 아 내가 정말로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무죄가 제가 들어오면은 무관이 관이 들어오면은 무관이 관이 들어와도 마찬가지예요 무관이 관이 들어오면은 그거는 이제 단속을 시작을 하죠 그때부터 내단속 네 단속 이제 더 이상 지출을 안 하겠고 꽉 막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도 다 소용없는 지식이에요 그냥 대부분 욕만 먹습니다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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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원한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음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무관이 무죄량 다리가 한 쪽이 없이 태어난 거야 그냥 뚝뚝거림도 살아야 돼 그럼 운이 왔으면은 다리가 생긴 게 아니라 거기다 의족 붙인 거예요 음 음 원래부터 타고 난 것 같고 운이 들어와서 지가 의족 붙인 거 같냐고 틀리지 음 그래 음 음 의족을 하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결국은 계속하다 자빠질 거 아닌가 음 자빠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관이 관 들어오거나 무죄발세가 들어오면은 음 그거 결국은 부지런히 짓만 합니다 부지런히 결국 월목대로 사내됐네요 네 오히려 없는 것보다 더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무죽 만약에 그래 순진말자로 의족이 생겨갖고 달리기 시작해갖고 또 병신되는 거 그치? 그냥 없었으면 아예 달리기 이렇게 생각은 안 할텐데 그렇죠 그 생겼다고 이제 까둑대다가 그리고 안 들어오는 게 낫다던데 그럼 어느 때로 살을 사는 게 제일 좋다는 얘기에요? 좋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음 운이 잠시 들어오는 건 쓰이는 거 같다 아니 아무 소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들어오는 운에 의존해서 살잖아 그런 거에요 위안밖에 안 되지 정신짓을 하든 뭐 색깔을 하든 결국 거기에 맞춰서 사는 거잖아 운이 운이 좋아야 뭐 더 좋다고 그런 말씀을 들은 거 같은데 아니 그 내가 일주가 약한 사람이 또 일주 비견이 들어오면 뭐 근이 생겼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것도 잘 봐야죠 근이 들어오는 것도 어떤 근이 들어오는 것도 그거는 길격 같은 경우는 쓸 만한데 흉격 같은 경우는 곤란하죠 시침격이나 정제격이나 뭐 이런 정관격이나 이런 사주들이 근이 들어온 거는 괜찮아요 음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는 이제 자립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평관격이나 상관격이나 상관격이나 무근자사 근이 들어오잖아요 이거는 자립의지가 아니라 투쟁의지거든 그러니까 내가 왕국에 근이 없는데 일어나서 근이 들어오는 이제 투쟁의지 그러니까 길격은 길격이 근이 들어오면 근은 자립할 수 있는 기간이 돼요 길격이 근이 들어오면 그러면 그때부터 기반도 잡고 취업도 하고 일도 나가고 이릅니다 길격들이 근데 흉격들은 그건 뭐냐면 흉격이라는 거는 무근 흉격이 원래 무근했다는 이야기는 패배자라는 뜻이거든요 흉격이 무근이라는 것은 근이 없다는 이야기는 사회에 순응하면서 패배자로 살아가는 뜻인데 근이 들어왔으니까 패배자로 살기 싫다 이거야 도전해보겠다 도전해보겠다 맨땅에 헤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흉격이 무근자들이 어떻게 사느냐 하면 흉격들이 무근하잖아요 그러면 요구는 누구 밑에 감사합니다.